아 네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고 해주면 처음입니다 저는 인기가 없어갖고 딱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맨날 여기 살고 싶은데 좀 괜찮겠어요? 예! 우리 선생님은 정말 멋지죠? 예! 인기 있을만하네요 맞지 않으실까요? 노래도 작고 작아가 불러 한번 치다 하는데 회장님한테 좀 잘하셨어 했었대 오늘 날씨 관계로 토장도 돌보도 안하고 그래서 회장님 저 배털을 보려고 하셨어요 제가 끊을 안하다가 끊을 안하다가 시끄럽다 지금 근데 좀 날로지를 했으니깐 그때 백중 기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 불자님들 백중 기도를 오늘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소극장에 여러분들 정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너무 짧고 센서있고 멋있고 예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저 내려오고 계실 그 부산에서 열심히 다운 타입을 흘리고 딱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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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받아 내 사랑 나를 두고 가치를 못해 서로땐 사랑했자니 서로가 통화했자니 그러니까만 한대요 사랑이 웃을 당한 자랑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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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마라 니가 가는데가 잘하니 아멘 사랑한 내 사랑 너를 들고 가질 것 같아 서로가 사랑해 주니 서로가 사랑해 주니 그러니깐 안 돼요 사랑한 길이 새장한 장난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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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 말 사랑한 길이 새장한 장난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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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울지 않니 내가 울지 않니 내가 울지 않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맛있겠죠